대구시가 한국공항공사 및 대구취양항공사 등과 협력해 대구-김포·대구-양양노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대구공항 활성화 정책을 함께 추진기로 했습니다. 기존 제주노선 이외에 김포노선은 7월 31일, 양양노선은 8월 14일 취향하며 주 242편의 제주노선과 주 40편 김포노선, 주 6편의 양양노선을 확충했습니다. 대구시는 문화공항 브랜드 재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공항 내 공연 등의 이벤트를 열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지역행사와 축제 등의 부대행사도 유치할 계획입니다.